닉음은 로블록스 안녕 얘들아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 오늘 다 같이 모인 이유는 우리가 숨바꼭질을 할 거야 최고의 명당을 찾는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맵이지 나였으면 좋겠다 술래를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? 난 술래 싫은데 아 맞다 니아는 깍두기였지 참 니가 술래해 아싸 나 숨는 사람 오케이 나도 숨는 사람 얘들아 내가 술래인데? 아닌데 너? 아 미호가 술래다 미호가 술래야 자 얘들아 이 아래에 있는 이를 누르면 풀을 뿌릴 수 있어 이 풀은 밟으면 못 움직인다 댕댕아 봐도 한입만 줘 맛있당 아 욕심쟁이네 아 여기 여기는 너무 못 숨었다 솔직히 아 따로 안 왔어 근데 내가 애들을 잘 찾을 수 있을까? 아 야 야 미호한테 보여 거기 딴 데 딴 데 언제 찾지? 언제 풀려 이거? 이미 풀렸는데 저 거짓말하는 저 조둥아리 나도 사람 죽이는 독사 조둥아리야 오케이 한 명 발견 누군데? 우주 헬멧 쓴 애들 중에 한 명 발견 아아 잡히버렷해 곰돌이 인형 발견 곰돌이 인형 발견 곰돌이 인형이 아니라 곰돌인데 멍청한 녀석 따라오지 마라 이 아끼야 야 리아야 그거 뿌려 그쵸 술래가 좀 더 빠르네 스피드가 아 진짜 못 숨어 아 단미호 선수 지금 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 선수 꽤나 이 독사 같은 입을 갖고 있는 반면에 눈은 아주 그냥 기꾸람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보여? 어 지금 한 명 보이는데요 저 바로? 나도 보여 거짓말 저기 저 장난감 상자 위에 있잖아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 여긴가 아무도 없잖아 거짓말이지 롱 여깄네 아 아 아 아 아 아 바본가 어 바보 더 바보 바보네 바보 아 아 리아가 알려주는 바람에 한 명만 더 알려주면 좋을 텐데 나 벌써 한 명 두 명 같이 보이는데 뭐 진짜? 같이 보인다고? 저기 핑크색이 천장이 뭔가 날아다니지 않니? 핑크색이 천장에 날아다니? 안 보이는데? 나도 보여 나도 보여 와 저기 있네 그래서 저기 어떻게 가지? 한번 와 와 저기야 와 저기야 야 저기 딱풀 척국이야 딱풀 척국 야 이거 점프는 뭐야 와 와 아 아 아 아 어 피했어 피했어 우와 흡 흡 야 너희 잡히겠는데? 야 여기 나 함정 깔은거야 레전드 흡 너희 잘 숨는다?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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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남현이 거기로 가지 말고 내려갔어 이미 다 내려갔어 도망가 거기로 가다 볼게 없어 빨리 가 어 어디갔어 저 옆에 옆에 오케이 어 빨리 가 빨리 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지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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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그걸 밟아 어떡해 유후 왜 이렇게 똑똑해 어 잠깐만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쟄이 봐 후우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와 우리집 돌아왔다 으하하하하하 아 안되 1분밖에 안 낫지 않았어 질문 Until you log 흡 이얗 이거 본 사람은 안 갈리나 봐 어어 아 붙었다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 요르르르 미치 보인대 아 밟은거 아니지? 야! 이거 또 밟았어 얘! 아 얘 얘 얘 바보야 진짜 화난다 야 야 내가 그러니까 아 설마 와 진짜 못잡았어 오늘 잠 못잘 뻔했다 너 아 근데 핑크머리는 못잡겠다 멀리 멀리 갔겠지? 멀리 멀리 간거 같애 아 이런 핑크머리 찾았다 침대 미치네 어떻게 찾았어? 어 거기다 2초? 어 쭉 가 쭉 쭉 4초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 빨리 가 여기서 짱있다! 아 나 밟았어 또 밟았어? 그럼 내가 쌈똥이야 웹 좋은데? 우와 잘 만들었다 아싸 하이들 아 누구야 이거 술래 아 이녀맨이네 아 이녀맨이네 하하하하 야 어떻게 알았어 진짜 여기는 어디가 좋을까? 글쎄 일단 깔고 갈까? 야야야야야 아 좋네 좋네 야! 너희가 후회하게 될거야 이히히 이히 찾는다 찾아봐라 어? 안 밟았네? 한 번 봐줄게 뭐야 왜 올라와? 으아악 알았어 한 번 봐줄게 으아악 야 너 왜 올라와? 아니 봐준다니까 계속 올라오네 탈락 아 이 위에서 보면 되는구네 어 나 왜 안보이지? 이렇게 여기 아 여기다 쓰레기통 안에 있겠다 어? 이게 아니야? 네녀독도 잘 숨었는데? 흐헤헤헤헤헤헤헤헤 너네 네 놀이터가 의외로 숨을 데가 없어 그니까 너네 미끄럼틀에 있지? 흠 3분 남았다 빨리 찾아야 돼! 시간이 없어! 진짜 못 찾네 근데? 못 찾겠다 깨꼬리하면 힌트 하나 줄게 아니? 어? 니네 위 있지? 아 나 화가 났어? 어? 나 화났다 했다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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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 나 화났다 했다? 미호가 어디 갔지? 분명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서 찾아보자 아 분명히 내려갔는데 분명 나 봤는데 내려가보자 일단 여깄네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잡혔다 안돼! 리아야 도망쳐! 이미 도망치고 난 누야 난 동료로 잘 버리는 편이야. 내가 시간을 많이 끌었지. 이거 보니까 풀도 함부로 깔면 안 돼. 흔적이야, 흔적. 너 되게 똑똑하다. 그렇지. 그래서 어딘데 너? 난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. 리아가 안 보여. 리아가 진짜 잘 숨었나봐. 리아 방금 저기 앞으로 뛰어가는데? 리아가? 어디 달라붙었어. 난 리아 못 봤는데? 리아 움직이고 있어, 계속 꼼질꼼질. 너랑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? 나도 알아. 봤구나. 봤는데 모른 척한 것 뿐이야. 리아가 근데 안 보여. 어딨냐? 도망쳐, 도망쳐. 미쳤겠어. 미쳤겠어. WILL 뭐야? 이 쓰레기는?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어 줄 뿐이야. 끔찍해. 아직 못 잡힌 사람이 있어? 그건 바로 나야.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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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유로로가 어딨는지 나도 한 번도 못 봤어. 저리가! 저리가!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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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! 오지마! 오지마! 제발 오지마! 제발! 오징어라고 하는 거 같아. 저리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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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아니야! 그쪽! 아! 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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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잖아. 연기 같은데? 연기인데? 그래 연기야. 흐름 돋네. 당연한 거 아니겠니? 아! 나 찾았다! 아 인드 좀 줘봐! 인드 좀! 나 여깄어! 여민아! 뒤돌아봐! 못 잡지! 너! 못 잡지! 가로등 뒤에 있었는데! 괜찮아. 니아만 잡았으면 됐어. 오우! 오케이.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순례잡기 숨바꼭질 해봤는데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아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